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실 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위도 꺾이고 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그런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00명 선을 육박하다가 어제는 드디어 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보내면서 또 온라인 예배도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이죠? 이 자리에 참 우리 뽑힌 분들이 특히 이제 대청 우리 분 들어오셨는데 너무 참 큰 축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후회 없는 선택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인물들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최악의 선택을 한 유다, 가론 유다와 그리고 누구죠? 빌라도. 이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약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한테 한 자리씩 주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팔아서 돈이나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당시 그 유대 지방을 관할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여론을 사로잡아야 되고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반역, 사연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 아리마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예원이고 부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죠. 거기 보면 쭉 읽어보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빌라도 청도에 가서 자신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시체 달라 내가 예수님을 장사하겠다. 그래서 시체 갔다가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낼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확증, 증거를 제공하는 그런 구속사 성취의 그런 언약적인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최악의 선택을 했던 빌라도와 그리고 가론 유다에게는 뭐였죠? 결국은 내 이익, 내 출세 나 물질 성공 중심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리마데 요셉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룡 충만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후회 없는 믿음의 선택, 영적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어려움 가운데 말씀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했고 또 응답받고 승리한 그런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그 말씀 따라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과 그리고 예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난한 땅에 또 극심한 흉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란 말은 단순히 비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제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애굽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땅 남쪽에 위치한 그랄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가난한 땅 남쪽 그랄 지방으로 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본문에 내려가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뿐만 아니라 멸망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육신의 복을 쫓아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영적 타락과 후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인 것이죠.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이것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난의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순냥 사건 바로 이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냥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순냥이 대신 죽어주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바로 장차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구나. 나와 모든 우리 이사랄 백성들을 정말 열방을 살릴 그런 구원자로 오시는 거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영혼까지 각인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체질 된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면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구나. 이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각인되고 편집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특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우리 대학생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럼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계산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고생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룻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결론난 거예요. 모두 문제 해결자다. 난 죽어도 좋아. 그 다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보금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결론난 겁니다. 지금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원교회는 날로 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눈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은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게 없어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결단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작도 그리스도요 과정도 그리스도요 끝도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단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물고기의 분노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고기가 어떤 분노를 했습니까?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물고기에 이런 분노를 했잖아요. 내 기억력이 3초인 거 시간 재봤어? 아 그리고 내 기억력이 3초인 거 시간 재봤어? 이제 자꾸 이렇게 까먹는다는 거죠.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한눈팔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이제 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이 있다.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것이 응답이 돼도 감사하지만 응답이 안 되면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밤에 다른 내 신앙생활의 모든 그리스도 외의 조건 그리고 내 탐심과 욕망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신앙생활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예배에 생명 걸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우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 따라가는 삶 믿음의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18세기 미국 필라델피아의 선박업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는 당시 유명한 억만 장자였습니다. 하루는 어느 토요일에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다음 날 좀 나와서 오늘 도착한 선박의 짐을 좀 내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이지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3주간 열심히 고생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그러고 있던 중에 이 지라드의 친구 한 사람이 은행 총재였는데 지라드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은행을 오픈하는데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이때 이제 지라드가 자신의 어떤 말은 거부를 했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올고든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청년이 생각나서 그 청년을 추천해 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재를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에베소서 4장 22, 24재를 보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모든 세상 체질 세상의 그런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정말 그렇죠? 이뻐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들이셔도 복장을 갖추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 등도 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들이시고 그리고 헌금도 잘 준비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 다른 일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내가 가정에서 쇼파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있다. 사르르 매주 헌금 드리는 걸 놓치다 보니까 아유 뭐 합쳐서 드리지 그럼 또 다행이에요. 아유 오늘 드리니까 지난주 안 드렸는데 또 두 주 치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그냥 한 번 드리지 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 퇴보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행복을 회복하시고 이 강단 말씀에 은혜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비대면의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는 그런 인생 편지 그리고 설계 디자인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하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메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아버지 아브라메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한 땅 그랄 지방에 거주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본문 12절에 보니까 한 번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해지고 또 왕성해지고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레새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샘의 근원을 얻으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뺐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다 양보 그래서 두 번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는데 바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게 되고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이 또 번성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이삭이 크게 번성을 했던지 불레새 도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화친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6,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면 이 불신자가 먼저 와서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그렇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불신자가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얼마나 참 멋있는 전도자인지 이 대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비멜렉 왕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렇죠? 참 얼마나 멋있어요 대적에게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고 자기 막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23, 24절에 보면 또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예배 드리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멋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룻기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룻이 언약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렘으로 왔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언약 영적으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의 계보를 잇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고 그것뿐이 아니라 보아스가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받았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자라고 했죠 유력한자가 뭐예요? 부자 첫째는 부자고 둘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할 때도 그렇죠? 부자랑 결혼하면 좋겠고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려고 그냥 아무도 온기 없이 그냥 그렇죠? 막막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게도 영적인 최고 축복과 함께 부유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보아스하고 정말 영육 간에 정말 윤택한 삶을 살았겠죠 멋있게 이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겠죠 그럼 뭐 효녀니까 나오미도 같이 굉장히 노년의 풍성한 축복을 누렸겠죠 영육 간에 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바벨론의 총리를 지냈는데 이 신화 대신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앞으로 30일간 우리 왕 대신 임금 대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는 걸로 딱 짜가지고 임금 도장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세 번 창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목숨 다 내놓은 거죠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제는 사자굴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봉하시고 이제 다니엘이 왕이 바뀐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왕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때까지 계속 총리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너부갓네살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라 우린 못하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웃불에 칠배로 과해서 넣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진짜 시로라기 하나 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셨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던 어땠습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정말 그 유대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임절의 역사 이 하만 총리를 꺾으시고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평생 동안 받으며 살도록 복음에 영향을 미치며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시시한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본문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헤아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 삶이 힘들고 또 지금 시대가 막막하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아참 앞이 안 보인다 답답하다 불신자들 보니까 막 잘나가는 것 같은데 에이 뭐 그래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돈이 최고 아니냐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이제 돈 버는데 진짜 올인해야 되겠다 돈 버는데 생명 걸어야 되겠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완전 실패의 길로 가는 중 류 목사님 이번에 WRC 리더 수련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런 마음이 혹시 있다 완전 실패의 길이란 이제 우리 이번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 여러분이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보다 더 축복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영적 혼란기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훈련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바라고 나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막막하다 그럼 모든 것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첫 단추 이제 예배부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약간만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놓쳐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헌금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무 경제가 무너졌다 이제 경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뭐냐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조 정말 아직까지 못 드린 분이 있다면 내가 작은 시작부터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만원에 11조 천원 10만원에 11조 만원부터 진짜 이거는 이렇게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도전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헌당헌금입니다 학계서 우리 몇 년 전에 또 금요기도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학계서를 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를 놓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다 걷어가셔요 다 걷어가셔요 그러나 성전의 축복을 회복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본당헌당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저만의 그런 또 루틴을 가지고 경제적인 루틴 그래서 11조 그 다음에 헌당헌금을 먼저 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걸 하죠 그 다음 뭡니까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단임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감사헌금을 매주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감사헌금을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했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단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아 나 매주 나도 해야 되겠다 감사헌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또 나에게 더 축복하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딸이 안경을 쓰다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안경을 쓰다가 안경을 벗게 됐어요 눈이 좋아진 거죠 치유된 거죠 그게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감사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할 때 더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또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응답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바로 이 강단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나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 바로 이 강단 말씀을 영적으로 숙성시키는 시간을 이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이제 설계가 되어지고 현장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디자인의 응답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의 말씀을 이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삭과 같은 백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주 강단 말씀 주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사항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갈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또 작은 실천사항을 좋은 걸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를 위해서 잔돈을 받지 마라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이제 실천사항을 잡았죠 저는 제가 우리 예원교회 부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예원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단임 목사님 또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죠 물론 여러분 만난 것도 감사하죠 정말 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우린 보통 사사기라고 하면 뭐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회복의 그런 영적 사이클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사사기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물론 뭐 기도원의 삼백용사 이 정도는 알았지만 그 이외에는 잘 몰랐어요 좀 룻기라는 것도 그냥 성경에 잠깐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은혜스러운 성경인 거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 이 중요한 인생의 위기시대에 하나님 앞에 결단과 선택을 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구나 저 이런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적용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전교회적으로 중요한 말씀 적용의 흐름이 바로 한 번 더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 자신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이제 한 번 더 찾아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힘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성도들과 랩런트들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교구에 어떤 한 장로님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캠핑하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생각이 났나 보죠 그래서 차박을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 이 장로님이 바로 먹을 것을 막 싸들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성도인들이 제가 이렇게 포럼을 해보면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참 몸부림을 치시고 있는 모습들이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우리 개개인을 성도인들을 볼 때 아 이분이 한 1년 전만 해도 이분의 기도 제목과 그 문제 고민은 육신적인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어려운 시기지만 뭐 육신 포럼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영적인 포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이런 거 그런 가운데 한 지역에서는 그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 이웃에 사는 무속인을 또 전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이제 오겠다고 오겠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좀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올 건데 그 전에 목사 좀 만나고 싶다 목사 목사 한번 만나고 싶다 이제 뭐 제가 이제 가려고요 가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순복음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순복음 교회를 다니다가 무속인이 됐다가 이번에 돌아오는 거니까 뭐 무슨 말 할지는 대충 제가 감은 잡지만 그래서 가서 이제 또 얘기 잘 들어드리고 또 위로해 드려야죠 복음으로 힘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곳곳에서 이제 또 지교회 열려고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십시오 아흐 뭐 코로나인데 뭐 대면도 못하는데 뭔 지교회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심부름하고 말씀 잘하는데 현장의 성도인들의 역사를 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인들이 내 우리 집에서 지교회하겠다는 거예요 하반기부터 우리 집에서 지교회하고 싶고 그 전도의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말씀이 사실이구나 코로나와 위기와 어려움 상관없이 성령은 역사하시고 있구나 확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어제는 또 미션홈을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가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암 말기 간암 말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또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분이 가난 말기인데 병원 가보니까 이게 쪼그라들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거짓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이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정말 성경의 강단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거침없이 증가하는 게 그게 바로 다락방이고 지교회입니다 단순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에 순정하고 내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함으로 이제 오직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환경에 빠지지만 않으면 위기는 큰 기회가 됩니다 강과 바다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갈 수 있죠 이 물이 없으면 배가 갈 수가 없죠 우리가 물에 빠지지만 않으면 이 물은 배가 떠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금을 누리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제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절대개혁이 발견되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시너지 역사에 일어나고 역발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열 가지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nobody의 현장으로 보내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현장이 응답이고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이제 오직 보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보금만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nothing과 nobody의 현장이 최고 응답의 현장이고 서밋의 현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자는 극심한 불운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엄청난 기회 속에서도 불운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만 이 삼 오직의 은혜의 아침을 열면서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체인지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살리고 현장과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삼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